김치 보세요. 배추 절임, 알타리, 산정김치, 김치들 많이 있네요. 만원씩이에요. 오이김치 맛있어요. 오이김치도 나왔네요. 여기 보시면 김치들이 많이 나왔네요. 송각김치부터 꼬부김치, 열무김치, 오이소바이도 맛있죠. 파김치도 맛있어요. 겉절이. 후천산정김치네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싱싱한 야채들이 잔뜩 나와있고. 요건 사기에는 몇 킬로죠? 5킬로에요. 5킬로 얼마요? 35,000원 주세요. 35,000원. 5,000원. 35,000원. 5킬로. 그 다음에 이제 야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. 오, 검정꽃이도 있네요. 검정꽃 보세요. 약간 검정빛이 도는 꼬치네요. 여기 보시면 가지꽃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건 매운가요? 호추가? 안 매운가요? 안 매운가요. 안 매워요? 이건 포길생채. 곱슬아삭이. 양상추. 양상추도 나오고 많이 나네요. 버터에 두지도 않게 버터에 두. 상추도 이름이 다양하네요. 상추, 생채. 청로메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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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상추. 먹상추라고 이건 또 하네요. 먹상추. 많이들 야채들이 나와있네요. 많죠? 네, 평상추. 네, 감사합니다. 청로메인. 한글자막 by 한효정